일본 명문팀을 학살했던 오너의 롤드컵 명경기 2021년 롤드컵 그룹 스테이지에서 키원과 DFM이 만났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키원은 첫 픽으로 제이스를 올려뒀습니다 바로 같이 보실까요? 융위를 만만히 본 네오나는 1앱 싸움을 걸었습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 비전이 빠지고 점화 탈진 그리고 미니언 워그로까지 받으면서 키원이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기세를 몰아 헤이커도 압박 중입니다 아리아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 치는데요 칸나도 에비를 압박하다가 포탑에 맞고 말았습니다 발이 풀린 양 팀의 정글과 서콧은 미드 주변에 있습니다 마주치자 갱은 빠지지 않고 싸움을 걸어보는데요 교전에 승리한 티원은 전령까지 가져가면서 양 팀의 격차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DFM이 탑 직선 갱을 시도합니다 칸나의 실수가 있었지만 오너의 백업으로 티원은 이득을 이어 나갑니다 아리아의 압모빙을 본 오너는 미드 주변에서 대기 중입니다 스틸의 위치를 확인한 오너는 미드의 전령을 푸는데요 아리아의 태를 보고 늑대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오너 이젠 정글 주도권이 완전히 오너에게 넘어갔습니다 DFM이 한 번 더 칸나를 노리자 급하게 달려가는 오너 에비를 잡고 귀환하던 페이커는 갑자기 날아오는 이지리얼의 궁을 반응하면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오너가 두꺼비를 먹는 중에 DFM은 다시 칸나를 노리는데요 오너가 두꺼비를 먹는 중에 DFM은 다시 칸나를 노리는데요 페이커까지 합류했습니다 페이커까지 합류했습니다 시야 욕심을 냈던 개는 오너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DFM은 각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뭐라도 해보려 하는데요 머리를 해보기도 전에 잘리면서 일본 명문팀 선수들은 멘탈이 흔들립니다 DFM의 정글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 할 수 없이 풀피인 채로 귀환하는데요 귀환조차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에비가 페이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텀에선 3대3 교전이 발생했는데요 갱이 오너를 물었지만 가볍게 피해버리고 오히려 DFM의 정글이 잘려버립니다 장마세요 에피가 죽을때는 아무런 다양한 흔들뎀을vin에서 DFM은 일본 리그에서 논사벽 1위로 롤드컵에 진출하고 플레이인 스테이지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1위에 올라왔지만 T1에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세계팀은 확실히 다르다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딨어 because Gi直 수동 셈을 나누어 전부pass 전복이 지속 agree 에이 magnific판In 결국 T1의 승리. 바론이 나오기 전 19분 53초만의 경기를 승리하면서 DFM에게 그룹 스테이지의 벽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